이 거미줄은 이것은 거미가 춘 거미줄이에요 근데 여기 눈에 우리가 잘 보일까 말까 한 이렇게 털어보면 여기 까만 점이 붙어 있죠 그게 응애야 그게 바로 애기 거미야 그게 빨간 놈도 있고 까만 놈도 있고 그래 그래서 그 응애를 꼭 잡아야 돼 그것을 그러니까 응애약은 필수적으로 그냥 안 생겨둔 이렇게 거미 있는 거는 괜찮고 이 거미줄은 다른 벌레 잡아먹으려고 생기는 이거예요 이 거미는 조그마한 이런 것들이야 이거하고 저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괜찮은 걸로 보시면 되는데 이 거미가 많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여기 소독 안 했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